정답! 뭐 정답하겠네. 성냥개비로 정사각형 2개와 삼각형 4개를 만들어라. 성냥개비로 부러뜨리거나 겹치면 안 돼요. 이거 많이 했었는데. 정사각형 2개, 삼각형 4개. 삼각형 4개? 길이가 다 맞죠, 성냥개비. 삼각형 4개, 삼각형 2개. 겹치면 안 된다고? 삼각형 4개죠. 삼각형 4개, 정사각형 2개. 2개. 정답! 삼각형 4개, 정사각형 2개. 나 모르겠어요, 아직. 길이 다 갔다고 그랬어, 성냥개비. 정답! 내가 왜 쳤잖아... 내가 왜 쳤지. 오늘 이렇게 예민했으면 되니까 오랫지 않으면 예민해졌어 겹친다고 해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생관없다고 하면 할 수 있지 하나 아니 겹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괜찮댔어 하나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니 그러니까 요 4개만 아 그것만 3살하고? 아니 겹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되잖아 겹치면 안 돼 저렇게? 정답 뭐 정답하겠네 모르겠어 이렇게 4개 놓고요 한 6대 3 정도 이게 90도니까 땡 들어와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긋고 응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사각형이 나오고 왠지 말 되는 거 같아 말은 너무 이게 정사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4개가 있는 우왕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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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아니 아니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긴 사람은 누군가 10초 동안만 보고 풀어야 됩니다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보고만 저희가 10초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 시작 네? 자 그만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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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지 않아? 빨간 사람 몇 승 몇 팬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? 가장 많이 이긴 사람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? obviamente 2승 1패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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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승 영패 정답 정답 무슨 말씀 정답 3승 1무 누가 노루가 빨간색 으에에엡 아니